앞머리 대공사 중 심지어 얘는 가르마가 반대쪽 가르마 가르마 진짜 대단하다 와 진짜 과감하시다 바푹 잘라야지 틀어놓고 해야지 얼만큼 쌓여야 저 bgm도 틀어놔요 무슨 미치 뭔가 좀 신나는 플레이할 때 신나는 거 얘는 신나는 노래 없어요 걔가 노래가 있어요? 아니요 아니요 노래 말고 음악이 있으면 얘는 다른 애가 있는 거 야 더가 더 당겨줬으면 좋겠네 아무튼 가르마가 진짜 확 바뀌는데 아주 속이 터지죠 재활용만 아니면 니퍼 그냥 팍팍팍 잘라 모르겠어요 이걸 쓸지 안 쓸지 모르겠는데 이거 10도 배운 거 맞아 진짜 신기하다 아 그냥 니퍼 쓸까 니퍼 쓰세요 그냥 이거 너무 크니까 어차피 안 쓸 거 같아 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데 커미션 비용이 이건 커미션도 못 넣을 거 같아요 앞머리 이 가르마인 애가 없다니까 진짜 커미션 넣으면 돈 많이 준비해 제가 성의를 담아 이만큼 준비해봤어요 딜 해야 돼 이 정도는 안될까 봐 이미 통장 입금됐습니다 이래 이러고 막 아우 커미션 넣고 막 갈구고 싶어서요 이만큼 잘라 이 정도는 안 해 이리워 이리워 예 예 이리워 예 예 예 감사합니다.